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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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컴퓨터가 필요할땐 컴 프란, 프란즈 네, 지금 진주하셔도 됩니다 아 저저저저저것 트라이 저저저저저좌 저저저저저저저 저저저저저 저저저저저저 도전 Tower 디테일 파이브는 게임기한이면 없어요 아 아 점심 먹고 잠깐 잔다고 잤는데 5시간 잤네 레벨 1이야 사람인가 싶네 잠시만 당 충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천 친축 하신 분들은 저한테 귓말로 저 누구누구예요 라고 글 남겨주시면 친축 받아 드리겠습니다 대신 들어와서 트롤 짓 하면 바로 강태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아 나도 돈 없다 짜렁 아 가아아아 케르트 살아있잖아 아 밖에 중국 스모그가 너무 웃겼네 에헤이 에헤이 올림픽 종목은 오래달리기 수영 습 그리고 레이싱 아 오연수님 감사합니다 마무리로 핑거팡 쓰잘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런 채팅같은거 보내지 마세요 자 초대하겠음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뭐 다섯 명가 국가대표가 다섯 명밖에 없는거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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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빨리 GTA 접속하세요 다 총으로 쏘기잖아요 모노레스님 저도 국가대표입니다 저는 한국이구요 트롤짓하는 사람한테 러시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좀 차고에 가자 내 차 갖고 좀 놀자 사람들 기다리는 동안 뭘 탈까 안받아 어디보자 발렌타인 특별차 안 샀는데 저도 gta5 하다가 막 멈춰요 버퍼가 걸려요 지금 아프리카 측에서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아 k 네이비 해군님 감사합니다 아마 3000k 라 그럴거에요 쏟아내는 송출량이 엄청나서 아마 컴퓨터가 안좋으신 분들은 지금 많이 끊기실 겁니다 아 잠그는 기능 없나 못잠구나? 못잠구나? 좀 지나면 괜찮아질거에요 뭔데 옷이 이게 제가 랜선을 왜 건드려요 끊겨요? 많이 끊겨? 장난 아니야? 어.. 좀.. 제가 봤을때는 1초도 안돼서 막 끊겨? 근데 내 말은 이해가 들리나보네? 조금 기다려보세요 프리플랍 스니커즈 아 그래요? 왜그러지? 좀 기다리면 좀 기다리면 풀릴거에요 좀 기다려봐요 이 신발 개 이쁜데 이건 안어울리네 옷에 자 이게 다인가요 지금? 참여하고 싶으신분들은 어흑 어우 쉣 뭐지 와우 ㅁ 아 오연수님 감사합니다 와 차 왜이래 차 개 이쁘다 뭐지 났어? 다 여기서 차 댕거봐봐 잠시만요 저도 차 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 왜 이렇게 이뻐? 아 발렌타인 학살 스페셜 학살 스페셜? 75만원이야 미친 나 25만원 28만원밖에 없는데 아 옥록감님 감사합니다 아 280만원 있는건가 저 별로 안입고 뭔소리야 이거 마이크들 안쓰시나 이분들? 에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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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참 아하 거참 사람들이 참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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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주는거죠? 지금? 갑자기 던스짓한거 이거 가산점 몇점이에요? 천점? 이건 뭐 포크레인으로 퍼준게 아니고 미친 미친 무슨 해폭탄 탄두로 퍼줬네 가산점 천점이면 뭐 말 다했지 뭐 금메달 한 100개 그냥 그냥 공짜로 그냥 주지 왜 야야야야 치지마라 달릴 때 버퍼가 쩔어요? 왜그러지? 다운 안받고 있는데 또 치겠지? 스폰 대전은 나중에 우선 인원들 들어오는거 봐서 수치올림픽을 할지 아 정신병자놀이를 할지 많이 접속을 안하셨거든요 GTA5 인원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접속들 하세요 뭐야 금고 활짝 열고 다니네 금고를 왜 이렇게 열고 다녀 개방적이야 미국이야? 아 르네 치킨 먹으러 갔어요? 나한테 쓸데없어 쓸데가 없다니까 아 아 안 박을 수 있었는데 라뿌라프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아직도 렉 걸리나요? 저거 버퍼 없죠 와 와 와 아 쟤쟤쟤쟤쟤쟤 아 인원이 이거밖에 없으면은 옴림픽을 못하는데 아 잠시만요 마이크 좀 끼겠습니다 엑스박스 마이크랑 방송용 마이크랑은 다르거든요 마이크를 두 개를 껴야돼요 하도 안 하니까 계세요 여보세요 마이크 있으신 분들 말씀 좀 해주세요 아 라프라프님 감사합니다 혹시 친구들 중에 혹시 방송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여쭤봐 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있는 인맥으로는 지금 계신 분들이 다 알아서 인맥이 왜 이렇게 됐지 이래서 친구들과 자주 연락을 해야되는거 아 지금 들어오실 분들은 저한테 친추 요청하시고 아이디 저한테 귓말로 보내주시면은 친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도그스웰핏이에요 네네 저 왼쪽 위에 보이죠 아시는 분 계시면은 같이 돌고 싶다고 하시는 분 계시면은 다 초대하세요 아 레벨 낮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몸으로 뛰고 수영하는 거기 때문에 자 출차 아 출차가 아니고 입차 입차가 아닌데 입고 네 마이크 못써도 상관없으세요 말만 알아들으면 됩니다 여기가 여기가 뭐야 산안드레스인가 그런데 동계올림픽이 되겠어요 이 더운 나라에서 네 그래서 하계올림픽 하려는거에요 레벨 낮건 높건 상관없이 자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에 의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더블 악셀 후 트리플 악셀 다시한번 백플립 백플립 후에 아 저건 기술이름이 없는데 옆으로 도는건 없잖아 가로로 도는건 없잖아 저건 기술이름이 없는데 네 자 저 어 좋아요 좋아요 전방 3회전 낙법 자 여기가 제일 좋겠는데 잠깐만 어디서 점프 뛸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달리다가 아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야 이거 방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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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이건 약간 그거 같았자 여기네 여기네 여기 아니야 여기로 할까 나와봐봐 나와봐봐 킬 막지마 저거 같애 점프되어 있는데서 하라고 점프되어 있는데서 하라고 자 트리플 악스 저거 아 아 더블 악사에 밖에 못했다 자 내려가면서 트리플 악사에 시작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주차 아 미안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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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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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지마써 알쓰 뭐..뭔데? 암살이야? 어디 점프대 이쁜데 없나요? 이쁜 점프대? 관종이야 점프..점프대 아시는 분 점프대 아시는 분 인도 좀 와 오케이 오케이 아 친구 목록 꽉 찼대요? 나? 잠깐만 쓸데없는 친구들 좀 지우겠습니다 친구 아닌데 친구인 척하는 애들 다 지우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 처음 봤거든요 게다가 잔디왕이네 아웃 수종이는 아이디가 왜 두개야 지워 이런 분 본적이 없거든요 뭐..뭇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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 아 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죽여버려 나 이거 끝나면 죽여버려 내리자마자 바로 쏴 죽어 아 지금 친추 오신분들 다 초대하도록 할테니까 친추만 보내주세요 지금 인원이 너무 없어서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둘리 그런 분 처음 봤다고? 아 산삼이 엑스박스 팔았어? 알았어 그럼 산삼이 지우고 어 곧 들어갈게요 언젠간 들어갈게요 조만간 들어갈게요 이런건 안돼요 프랭이도 아마 엑스박스 판걸로 알고 있는데 지워 노우지 이런 분 못봤거든요 제가? 이런 분 못봤어 아 친구들 많이 왔네요 안녕 친구야 아 친구들 많이 왔네요 뭐 많이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 뭐 많이 박살나는 소리가 나는데 잠깐만 야야 그만 뽀개 야 톰잭아 너였네 이 C8 너였네 잠깐만 너였네 어 너였어 죽여봐라 자 게임에 초대하겠습니다 아 제 방에 들어와 계신데 초대가 또 가신 분은 안 받으셔도 돼요 자 모두 그 기린이 있는 데로 가주세요 기린이 아 하지 말아봐 기린이 있는 데로 가주세요 기린이 저도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기린이 있는 데로 이동할게요 아 겨울왕국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가서 개막식을 해야지 자 기린이 있는 데로 갑시다 너 차 갖고 와야지 톰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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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차 가지고 와야지 어디서 내꺼 시동을 걸고 자빠졌어 차 가지고 와 차 잠깐만 얘 어딨지 아 개멀리 있어요 아 성화봉송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경찰부터 따돌려고 아 성화봉송해야 되는데 아 아 아 이게 불이 꺼지는 성화밖에 없는데 최대한 오래 불 붙일 수 있는 성화로 성화봉송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게 성화야 아이씨 총 앞에서 불도 안 나가네 저거라 가지고 소음 기다려놔서 아니 왜 그게 없지 화염병이 왜 없지 야 지금 성화 성화 지금 우주 같거든요 우주 갔다 오면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아이씨 미치 자 요거 올라가 요 요 올라가시거든요 요거 요거 와 와 와 와 와 와 되거든요 이거 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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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봐 초대 보내드렸는데 네 제가 조만문입니다 초대가 안갔어요? 초대가 안갔어요? 고려틱니까 한번 받아보세요 아우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목 되게 아프네 아 조만간 GTA로 나루토리그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 147차 나루토리그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주 일요일날 그 뭐야 일본하고 중국하고 나루토리그에요 마문이가 중국 선수들하고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해서 고고 꼭들 한번 시청하세요 국뽕의 힘을 보여줍시 올라 올라가고 올라아 가아 고 안올라가지는 자 다들 저 있는대로 오세요 여기야 바로 이곳이야 뭐냐 이거 어 나 죽어 이거 죽어 죽어 이거 죽어 이거 죽어 이거 죽어 어어어 어 어어 어디갔어 내 오도방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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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해 뜨네요 개멋... 아 잠깐만 개멋있는거 저거 볼때가 아니야 잘못하면 죽거든요 이거 이럴줄 알았으면은 오도바이를 좀 장력이 짱짱한걸 가지고 올걸 으흑 오케이 아 여기 야 여기 죽이네 야 오케이 좋았어 여기야 여기 자 저인데로 다 모이세요 자 저 저는 심사위원 하겠습니다 저는 심사위원 내 오도 내 오도바이를 누가 훔쳐갈수 있기 때문에 어 내 오도바이는 약간 아무도 못하게 하는걸로 나만 오케이 이기적으로 여기 맞죠 점프들 아닌가 야야야야야 닌자야야야야야 야야 그걸로 그걸로 트리플악셀 안된다 야 그걸로 안되지 트리플악셀 아 님들 하나 말씀드릴게 있는데 트롤짓하는거 제가 이해하는데 그 관종이라서 트롤짓하는거는 이해하는데 차 터트리고 방송 망하게 하거나 이런짓하면은 친구 바로 삭제하고 개만 빼고서 다른 사람들이랑 놀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왕따시키겠습니다 왕따가 안좋은건 아는데 본인이 자기 자신을 왕따시키는 사람은 자기를 별로 안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뭔 개소리야 이게 이 사람은 뭐 프로로그를 하고 있어 초대를 했더니 왜이래요 프로그님 뭐해 자 국계 국계에 대한 맹세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안 모이셨구나 다 오면은 다 오면 시작할게요 다 오면 어 빨리 오세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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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나 그거 한번만 태워줘 넌 뭐 이라고요? 닌자야 나 그거 태워줘 나 나 드러따놨다해줘 얘는 뭐야 인디안이야? 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삐짐 미친작하면 천천히 해야지 자 다시 천천히 해야 지 그렇지 천천히 그렇지 옳지 야아 편하 이 아늑함 이 아늑함을 느끼고 싶다고요 컴프렛 아 미... 잠깐만 잠깐만 내리면 죽어 내리면 죽어 내리면 죽어 뭐야 이거 와 차 이쁘다 이거 차 뭐야? 개구리야? 아 차 고치고 오자마자 바로 집착 아 미친 아 미친 아 자 이제 그만 싸우세요 경찰 오면 망하기 때문에 그만 싸우세요 하지 마세요 너네들 손 근질근질한 건 알겠는데 다른 사람들 올 때까지 조금 버텨주세요 좀 기다리세요 오케이 니사나 이거 타라고? 오케이 자 이거 타라고? 오케이 개보거 뺏기 개보거 뺏기 개보거 뺏기 개보거 뺏기 대작전 잠깐만 잠깐만 나 갑자기 잔다 나 잔다 야 옆에 얘 뭐야 야 나 잔다 편하네 지금 제일 편하네 지금 세상에 태어나기 전보다 편하네 지금 어어 어어어 어 이거 봐 이 미친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 우와 와 와 미친 뭐야 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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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그렇게 점프를 뛰어 뭐야 백플립이야 여기 왜 날이 났어 터져 그러다 차 터져 얘들아 얘들아 살살해 차 터져 아 옷이 그게 뭐예요 이씨 토할 거 같아 옷 봐 잠깐만 알양님 옷 좀 봐야 되겠다 아 알양님 오해 포옷이야 이씨 아 왜 왜 왜 아이 토할 거 같아 관종이야 아 이거 잠깐 이거 어디서 닦아준거 이거 박토크레이트 아 다 왔나요 지금 한 분 안 오신 분 누구지 포레스테헤드님 숲대가리 빨리 오세요 뭐야 이건 빌베드야 이건 어디서 났어 우와 우와 아 미친 오늘 클럽 방송 없는 거 같아요 연락 안 못 받았어 내가 저 지랄할 줄 알고 컨테이너 사이에다 찡겨놨지 대차 미친 어 미친 아 지금 포레스테헤드 지금 포레스테헤드님 잠수 타신 거 같으니까 다 우선 차량에서 내려주세요 자 자 차량에서 다 내려주세요 다 이쪽으로 모이세요 다 이쪽으로 모이세요 선수분들 걸어서 모여주세요 차 놓고 걸어서 모여주세요 자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좌우로 정렬 제 앞쪽으로 좌우로 정렬 제 앞쪽으로 좌우로 정렬 내 앞쪽으로 좌우로 정렬 내 앞으로 내가 쳐다보고 있는 쪽 저쪽 저쪽으로 좌우로 정렬 아니 날 보고서 서야죠 이거 구령대에요 구령대라고 생각하고 좀 멀리 가세요 멀리 가라고 총으로 확 머리통 때려버리기 전에 자 좌우로 정렬 이거 아르마보다 말 더 안들어 GTA 멤버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자 좌우로 정렬해주세요 자 총 총 내리시고 총 블랙 총 블랙 톰쎄가 이름 다 보여 뒤져 쏴버려 자 시작하게 오케오케오케오케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싸우지마 자 제 1차 제1회 개버겁의 수치 올림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국계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계신 분들은 좌측을 향해 주십시오 국계에 대하여 경례 자 바로 자 바로 자 심판 닌자 나오세요 닌자기린 나오세요 자 제 그쪽에서 좌측을 보고 우측을 보고 스톱 거기서 우측을 보고 선서 아니 거기 말고 반대쪽 그렇지 선서 거기서 선서 자 선서 아니요 선서 그거 아니죠 선서는 이거에요 선서는 이겁니다 이거 이게 선서에요 이게 선서 오케이 네 좋아요 자 선서 선서 계속 계속 해야죠 내가 내가 이제 선서 멘트 칠거에요 자 올림픽에서 부정 조작하지 않으며 항상 최선을 다해서 승부를 어 정 아니 니네는 하는거 아니야 니네는 선수는 하는거 아니야 선수 혈기왕상한거 아는데 하는거 아니야 아 조작이나 그 일체의 뇌물 수수등 푸틴같은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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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할라고 하지마 나올 때까지 자 종목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말씀드릴게요 종목은 어 크레인 빨리 올라가기 크레인 빨리 올라가기 그리고 그리고 언덕을 이용한 어 트리플 악셀 차량을 이용해서 트리플 악셀 그리고 어 그리고 기마전 팀 기마전 네 고렇게 여러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것도 있어요 저거 뭐라 그래 그거 그거 스키점프 오케이 아 자 잠시만요 선수들이 또 추가로 또 입장하고 있거든요 복원님 초대 좀 초대를 내가 4번을 보냈는데 안오는건 당신 뭔가 문제가 있는거야 잠깐만요 빨리 빨리 얘기하시고 끝내야죠 네네네 님들 지금 손가락 근질근질한거 알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봐봐요 저는 아닌데 그냥 시사님 너무 왔다갔다 하시는거 자 다 보냈습니다 아 자 우선 다들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자 제가 초로 갖고서 좀 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제가 잠깐만 스탑워치 스탑워치 시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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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록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아 스탑워치 나왔네요 자 아 자 이번 자 이번 제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인 빨리 올라가기에 크레인 빨리 올라가기는 어 여기 앞에서 시작하구요 여기 앞에서 시작하고 올라오지 마세요 여기 앞에서 시작하고 최초의 사다리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해서 아 구경하고 있는거 봐 개 뿌듯하다 야 최초의 사다리를 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해서 준비 땅 하면은 바로 바로 사다리를 올라가 올라가 바로 올라가 서 요기 2차 사다리까지 빠르게 자 요기 두 번째 사다리까지 빠르게 타 서 요 끝으로 뛰어서 이 끝에서 점프 뛰어서 자살한 상태에서 바닥에 박으면은 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더 빨리 자살하냐에요 네네 끝까지 올라간 다음에 바로 떨어지고 네네 그렇죠 끝까지 올라간 다음에 저쪽 긴 쪽으로 떨어지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? 어 오케이 네 굉장히 룰이 쉽죠 자 누가 제일 빨리하나 제가 보겠습니다 아 떨어질 때 예술점수 없습니다 떨어질 때 예술점도 없어요 이건 그냥 속도를 위한 속도에 의한 그냥 그 하나의 속도야 이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자 처음 선수 처음 선수 몇 명이야 이거 야 뭐야 뭐해 야 잠시만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다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선수 아닌데 지금 부정 출발하시는 분들 전부 강태희입니다 자 지금 올라가신 분 저분 좀 쏴주세요 저분 죽여주세요 누가 저 새끼 쏴 좋아요 그렇게 하면 딱 끝난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 룰을 아주 잘 이해했네요 자 올라가실 분 제가 호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베디님 준비해주세요 잠깐만 이거 어디 올라갈 길이 없나 이건 좀 올라가서 봐야되는데 아 저 긴 쪽이 아니고 짧은 쪽이네 제가 설명 잘못했네요 짧은 쪽으로 뛰어내리시면 돼요 자 차 치워주시고 자 밑에서 알량님 알량님 심판입니다 알량님 보고 계시다가 그 제가 시작하지 않았는데 부정 출발하는 사람한테 총 쏴주시면 돼요 알량님 여기 서 계시다가 제가 시작하지 않았는데 사다리 딱 잡는 순간 부정 출발로 그냥 바로 죽이면 됩니다 잘 네네 그 옆에 그냥 총 쪼우고 계시면 됩니다 네네 네 제가 시작하지 않았는데 시작했다 그럼 탈락이에요 바로 자 준비하시고 선수 준비하시고 잠시만요 선수 준비하시고 시 observations 시... 착! 아 빌베디 선수 아 빌베디 선수 박자를 맞추면서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약간 스파이더맨 같거든요 지금 아 톰스 잭 쏴주세요 톰스 잭 쏴주세요 톰스 잭 병신 쏴주세요